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올해 김장배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배추농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곳 포승읍 숭악동길에 있는 배추밭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웠는데요. 배추모종을 심을 때 낮기온이 너무 높아서 심은 모종들이 말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모종을 심어야 했는데요. 심어놓은 배추들도 폭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올해는 특히 더 힘든 해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나야 할 시기인데 날씨 탓에 자라지 못한 모종이 많아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종을 다시 심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심어놓은 배추마저 관리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추는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날씨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추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추농가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농가가 배추재배에 실패하거나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배추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오래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배추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불안정한 농작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고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장배추 가격 폭등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